히브리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그 저자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히브리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들어와 있는 책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거나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만 그 성경의 저자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쓴 이름들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성경에 넣게 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고 구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신약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누구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당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박해는 안 당하겠지만 상황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교인들은 외지에 살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외국에 살면 우리 한인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같이 몰려사는 것처럼 자신들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재산을 상식받지 못했고 결혼을 하지 못했고 사업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바로 히브리 교인들이 됩니다. 또한 당시에는 유대교는 로마에서 공인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가 공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법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미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네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삶을 사랑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런 질문 때문에 신앙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십자가만이 문제 해결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께서 또 신앙생활 많이 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 주실 때가 있고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골고라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읽는 그런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뭐냐면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 30여 명 정도 되는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는데 그 모양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구약성경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었는데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서로 다른 모양으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완벽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게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많이 했는데 퍼즐게임이 있습니다. 종이로 수백 가지로 이렇게 맞춰놓아서 그걸 하나로 맞춰놓으면 예쁜 꽃도 되고 집도 나오고 좋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퍼즐게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즐게임을 하다 보면 한두 조각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데 그 잊어버린 한두 조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퍼즐을 잘 맞춰보면 이것이 꽃이다, 이것이 집이다, 이것이 사람 얼굴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약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완전하진 않다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퍼즐게임에 몇 개가 빠진 것처럼 빠진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인 것 같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게시한다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맞춰지려면 찾았습니다. 몇 개를 잃어봤던 걸 찾았습니다. 그 제자리에 꽂았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꽃이 됐고 정말로 사람 얼굴이 됐고 또한 아름다운 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찾은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면 완벽한 그림이 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오냐? 그건 바로 신약에서 나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두 개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 다녀? 뭐해? 그러면 나 교회 다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거 서로 다른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한 분 여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해? 당신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우리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아들을 믿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답답해집니다.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지금 뭘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됩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여와 한 분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러게 아주 구약 성경의 전체적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이 오면 누구를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평생 다녀도 내가 지금 뭘 믿는 거지? 그런 혼란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행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도 또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신양 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앙적으로는 고백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백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좀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이 후반부로 갈수록 즉 예언자와 선지자가 나올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차로 강조됩니다. 앞에 부분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의 성경을 보면 다이사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면 분명히 얘기하고 또 그 메시아가 당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데 제가 이제 후반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모세에게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지금 점차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게시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이 점점점점 뒤로 갈수록 뭐가 게시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게시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퍼즐 게임에서 종이조각 한두 개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라기가 맨 마지막 성경인데 우리 한번 성경 찾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에서 1장 10절입니다. 말라기에서 1장 10절 말라기에서 1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에서 1장 10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이 더 확실히 나타납니다. 제가 했습니다. 망군의 여호가 이루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마지막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제 너희들 제사 드리니까 지겹다는 겁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제사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배경이 아주 중요한데 말라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 갔다 온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누구하고 결혼하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들이 이방 여인의 풍속을 쫓고 이방 여인들이 점치는 것을 이 유대인 남자들이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드리고 십일조는 하고 예배는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지겹다. 너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바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망군의 여가 이뤄노라 햇뜨는 곳에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이와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미라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서 왜 성전 문을 닫겠다고 하셨냐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의자들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별안감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결혼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 문 닫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 다음 구절에 와서는 내가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 믿었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회계도 하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잘 믿고 더 잘 회계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안감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대인을 책망하시면서 성전문 닫겠다고 하시면서 별안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중간에 나오는데 11절 잘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는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무슨 재물을 드린다고 합니까? 깨끗한 재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끗한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 드려진다는 겁니다. 깨끗한 재물이라는 것은 정결한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즉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재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재물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을 길을 열어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라기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서기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재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전 제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깨끗한 재물 때문에.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상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이유가 단 하나라는 겁니다. 깨끗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새로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2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다. 저 말씀 한마디 갖고 우리 한 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라고 나오는데 모든 날 뭐라고? 마지막에는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만물이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구약의 마지막이라고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세상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저 말씀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생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100명에게 카드를 보냈습니다. 카드를 보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명이 참석해야만 생일 잔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99명이 오면 생일 잔치 못합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와야 됩니다. 그 마지막 한 명이 역사의 정점과 그 마지막을 이루는 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래야 잔치가 시작되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에 정점을 찢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마지막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마지막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제가 다시 읽었겠지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끝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서랑설레할 수는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가 됩니까?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건 분명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부르는 건데 지옥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당에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입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어떤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게시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3절입니다. 3절 그 예수가 누군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저 말씀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독사라는 건 위대하다 대단하다 크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같이 생각하다 같이 의견을 나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냐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견에 예수님이 생각을 맞추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예수가 하나님의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영광의 광채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일치시키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더 쉽게 얘기한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역적입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 이익이 생깁니다. 이건 여러분의 경험적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답답하지 않습니다. 죽을 길이 열린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을 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체의 형상인데 영어 번역을 보면 익스프레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개시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체의 신하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비웠다는 건데 헬라우라 케노스 케노트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비웠다는 겁니다. 완전히 비웠는데 어떻게 비웠냐면 하나님의 대심을 완전히 비우고 종으로 완전히 채우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 미야마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본체의 형상이 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운다는 케노시스라는 겁니다. 주전자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제가 포도주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을 버린 것만큼 포도주를 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물을 반을 버리면 거기에 포도주 채우면 물반 포도주 반입니다. 그럼 물맛도 아니고 포도주 맛도 아닙니다. 버린 만큼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만큼 비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힘든 얘기고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주전자의 물은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의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경험입니다. 그걸 우린 갖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걸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버리는 것만큼 비우는 것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뭘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비우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자의 물이 반 포도주 반 입니다. 사람 맛도 보고 포도주 맛도 봅니다. 하나님 맛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비울 때에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울 때에 뭐가 됐습니까? 사람에서 종이 된 겁니다. 종 맛본 종으로 맛보신 겁니다. 사람으로 맛보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해? 금식하면 하나님 경험할까? 기도원 가면 하나님 경험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비울 때 얼만큼 비워내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맛보려면 자료를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전자에 저의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의 무게고 하나님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게가 하나님의 무게보다 무겁다면 저는 사람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맛을 포도주 맛을 높인다면 저는 누구 맛보고 사는 겁니까? 세상 살지만 하나님 맛보고 사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으로 종의 맛을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비울 때에 하나님 맛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얼마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붙으셨다는 겁니다. 저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인데 저걸 놓는 순간 만물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붙으셨냐 우리의 생명을 붙이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붙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놓으시면 사람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누가 정결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떤 생명을 가질 걸 확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과 영광은 뭐냐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은 그레스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새 생명 얻었다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을 얻었기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똑같이 살아야 되죠. 그러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무게를 내 삶 속에 높이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마음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하늘 알아가면 하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른편에 왼편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하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리가 틀리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편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삼위일체 때 이미 공부하고 배웠지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몇 분 하나님 대답하셔야 됩니다. 몇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아들 아버지 성령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질서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 믿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히브리스 1장 1절 3절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히브리스 기자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자리지만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린 이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과 이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